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세 사톤에 섞어 온통 불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겨자씨의 비유와 함께 이 누룩 비유는 보통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쌍둥이 비유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것이 작은 것의 가치가 아주 올라온 성장의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또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한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작은 존재가 나중에 엄청난 큰 존재로 변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겨자씨는 들판에서 나무로 이렇게 자라는 반면에 이 누룩은 지반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무 가꾸는 것은 또 남자들이 하는 일인 반면에 밀가루를 반죽할 때 사용하는 누룩은 주로 여자들이 하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좀 같으면서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룩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어요 누룩을 좋게 보는 것도 있고 또 누룩을 좀 나쁘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양이 보잘것 없이 보여지는 누룩이 이 밀가루 전체를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은밀하게 보일지라도 아주 영향력이 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일단 나누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 또 이 누룩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누룩이 이제 이렇게 발효되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패의 가정을 설명하는 그래서 악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삼가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제가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비유를 세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룩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사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근데 이제 아주 여기에 그 밀가루 3사톤 이 사톤이 좀 약간 저희에게는 좀 낯선 단어인데 그냥 우리 개혁계정에 보면 가루 서말 그것도 또 낯선가요? 여기도 좀 그 가루 서말이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이해하기는 좀 쉬운데 아무튼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총국이 여인이 이제 밀가루 섬 아래 섞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은 작은 양이 들어가지만 그 작은 양이 많은 밀가루를 엄청 크게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자씨는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겨자씨는 이 씨 자체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뭐 다른 걸로 변화되거나 녹아내리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성향이라면 성질이라면 누룩은 없어지는 겁니다 누룩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서 도리어 다른 반죽을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소금과 좀 비슷한 거예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버리잖아요 자기가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녹지만 짠 맛을 내게 해주는 것처럼 누룩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녹아서 스며든다면 그렇다면은 자꾸 부족하고 연약해지지만 녹아지고 스며들어 자신을 희생하면 큰 변화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열두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분들은 아니셨어요 또 대부분 그 열두 명 가운데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또 여러 명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약간은 이제 외진 곳 또는 이제 소외된 곳 또 시골 그런 곳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으셔서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나이당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재료를 준비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좋은 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목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많지 있지 않아서 북쪽에 시람이라고 하는 곳에 북쪽에 두로와 시람 왕이 다른 왕인데 두로에 있는 그래서 백항목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정도 되는 거기서 백항목을 많이 수입을 해줘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 왕이 솔로몬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두로 왕 시람이라는 왕이 편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도왔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나무들 또 많은 금음 그리고 또 많은 목공들 석공들을 보내줬는데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에 있는 여섯 성읍을 떼어줍니다 갈릴리 그 북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두로 나라에 편입이 돼서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이 시람 왕이 시찰을 했어요 성읍을 받아서 받는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다 볼품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런 거 내가 안 받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엄청 상처받았죠 아니 한순간에 딴 나라로 이렇게 보내고 근데 그 나라에서도 환영도 못 받고 뭐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외되고 또 거기는 아주 시골이고 볼품 없고 뭐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뽑았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볼품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인데 마치 누룩과 같이 그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모금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삼천명이 주님을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성전에 앉아서 걷지 못했던 분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5천명이 주님을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바리세인들 율법학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엄마가 이렇게 치조를 하는데 베드로가 너무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놀래는 거예요 베드로의 출신이 갈릴리인데 베드로의 출신이 어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잠깐 언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또 우리가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은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세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룩의 예수님 필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가로 서말 속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주 작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가로 서말이 얼마인가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23킬로대인데요 굉장히 큰 거죠 가로 서말에 밀가루가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자들이 주로 하는데 여인들 그러니까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이죠 연약한 여인들이 또 이제 이 밀가루를 이제 반죽한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천으로 싸서 이제 밤새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제 발효되도록 이렇게 두는 건데 아침에 이제 반죽에 잘 부풀은 그걸 갖고 이제 떡을 만들죠 빵을 만들고 이제 뭐 그런 걸 만들 때 가로 서말이 한 23킬로의 가루에 해당되는데요 그걸 떡으로 만들면 몇 명이 먹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00명 이상이 먹는데 100명 이상이 먹는 엄청난 이 자그마한 누룩이 이 자그마한 누룩이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이 소량의 누룩이 이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를 반죽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그마한 연약한 12명의 제자들이 세계를 뒤집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앤드루 연약하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은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갖췄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갖췄는가 보다 과연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가 나는 주님에게 사로잡히는가 주님이 나를 쓰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를 보는 것 그래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위축되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속에서 그냥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니 주님이 하시는 지난주에 만남의 잔치가 있었어요 서빙고에서 그때 담당 장노님하고 잠깐 식사 전에 얘기할 수 있는 길인데 이 장노님이 참 잘하세요 힘든 사역팀을 은혜 가운데 잘 만들어서 제가 장노님은 참 어렵고 힘든 많은 사역팀을 잘 이끌어 가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장노님이 짧게 간증하셨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장노님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애쓰고 수고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가 부족한 만큼 내가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집사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이 더 일하시고 내가 교만하고 교만하면 주님이 안 하시니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본인이 약할 때 하나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그런 간증을 나누셨거든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해서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접촉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게 이게 누룩뷰 만에 있는 특징인데 접촉을 통해서 누룩은 이렇게 번식하는 누룩은 반죽된 밀가루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있으면 부풀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밀가루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갈 때 그때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성장되어 큰 확장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직장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삶으로 누룩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보고 상처도 받고 또 고통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나고 또 접촉하고 또 섞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가족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교사님들이 가는 것처럼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룩은 변화가 이렇게 크게 막 요란하게 막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이렇게 놓고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 이게 막 부푸는 게 막 보여서 누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은밀하게 또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변화되어져요 소리 없이 천천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나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접촉을 할 때 마치 누룩처럼 인내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소리 없지만 그러나 작은 것부터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그 끈기와 그 누룩과 같이 그런 변화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주 짧은 자랑 간증은 제가 미국 얼바인 온네리교에 있었을 때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서울에서 제가 알기는 알았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목사님이 먼저 서울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변했다고 저를 만나서 좋게 변한 것 같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 어떻게 변하셨나 했더니 전에는 조금 싸나우셨는데 온유해지셨다고 전에는 좀 강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다고 3년 걸렸어요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만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역 가운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나 끈기 있게 소리 없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누룩의 부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교만과 세속을 경계해야 됩니다 누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편의 모습은 누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재를 드릴 때 소재라는 것이 가로로 드려지는 그런 곡식으로 드리는 대부분의 다섯 개의 제사 가운데 네 개의 제사는 다 짐승을 잡고 예를 들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는 반면에 이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 소재를 드릴 때 곡식으로 드려지는 가로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누룩을 사용하면 안 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동의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곡,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등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곡 누룩 없는 방으로 지킵시다 그러니까 누룩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은 여기 나온 대로 악하고 해로운 누룩 그것은 교만함 부풀어오르게 하는 그런 교만함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게 이게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이 교만한 분들이 이렇게 목도 막 이렇게 내세우고 막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또 누룩이 또 부패시키는 그런 것처럼 바르세인과 사두개인들이 갖는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 그 교만함 그 외식함 헤로세의 누룩이라고 표현된 것은 권력, 권력,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추구하는 그런 세속의 누룩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현대의 누룩들은 그 음란함, 교만함 그리고 악함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의 성교사로 있었을 때 그때 조선족 예배를 참석했었었어요 우리 농장의 식구들이 같이 한인들에게 또 우리의 신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이 조선족 직원분들도 있어서 함께 신앙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외부에서 미국이든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우리치를 와서 설교하는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나 많으면 두 번 정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진짜 숨고 싶은 그런 마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거죠 그 조선족 예배에 참석한 한국분들 미국에서 왔든 한국에서 왔든 그분들이 우리 중국인이죠 조선족이지만 그 조선족을 보는 행동들 또 말투들 모습들 속에서 경제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또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분들이 아우리치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말이나 이분들을 대하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또 목사님의 설교 속에 당겨진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 제가 한국 사람인 게 부끄러운 그런 모습,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회에 바리세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세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그 영적 우월감에 갖는 그 교만함 종교적인 외식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세속적으로, 세속적인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모습 헤롯의 누룩이 갖고 있는 그 세상 권력과 세상 재물의 영광에 취해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사도바울이 말해요 헤롯, 악하고 헤롯, 묵은 누룩을 빼고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에 의해서 이 교만함과 세속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교만함 속에 또는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에 대한 그런 누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